예, 할렐루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또 우리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가장 열망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부 출신의 네 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드의 두 아들 누구였죠? 야고보하고 요한 그 두 명에게 물론 그 이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사실 마가보검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시면 20절에 세베드의 두 아들 둘에게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사실은 고기 잡는 일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되었고 어느 정도 재정도 있어서 품꾼들을 부릴 정도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배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이 네 명의 제자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보검에 의하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가보나움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보나움은 마가보검에서 예수님의 여러 사역지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21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를 만들었어요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저라면 제자 훈련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1과 2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킬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오늘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쪽은 아수로한테 망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수한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배를 열망하고 성전을 열망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작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임들이 회당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 제사장이 없으니까 회당에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되어지고 그러니까 설교죠 그리고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일들이 회당 문화 가운데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10명, 12살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 13살부터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이제 예배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포로기간이 끝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뭘 가져왔느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에서나 기도하고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회당의 유산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사역의 초기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곳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잘했네 우리 열심히 뭉치면 할 수 있어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좋아했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없애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의 본질인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예배의 본질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회파하시고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의 본질적인 정신이었던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운데 모일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만들었던 이 회당 문화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인 이곳이 원래의 회당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몸된 예배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묻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회당 문화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교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전도할 때 늘 회당으로 간 이유는 타 지역에서 온 손님은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버나움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못 보던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말씀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회당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평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고 있죠 그렇죠? 회당은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교훈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라워, 놀라워했습니다 영어로는 amazed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이죠 저도 교육 쪽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리, 또 가르치는 일 그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 중에 선생이시죠 Master Teacher라고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마디 하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는 것이죠 몇 마디 하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Transform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사람들 모두 놀래켰습니다 왜?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뭐 있는 자와 같다고요?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서기관들은 유명한 라비들의 전통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누구누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라비는 이렇게 말씀했어 이 말은 그런 뜻이야 가말리엘이 그랬대 힐렐이 그런 말을 했어 유명한 힐렐 라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전통과 해석, 유전에 의해서 가르쳤죠 그것이 그들의 권위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창조의 창조주 되신 분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이 권위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권위있게 가르치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루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근거로 한 권위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amazed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랬대 저 사람이 이랬대 전통이 이렇게 말했대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일러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본인이 본래의, 원래의 근원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권위, 이 단어가 authority죠 authority의 author, 저자이신, 원작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나타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 전통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점이 사실은 말씀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목회자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회자도 가끔 착각하고 성도들도 가끔 착각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저는 착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권위가 선포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지 저 목회자로부터 나온 건지 스스로도 모르고 받을 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설교는 언제나 delivery입니다 배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그러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호가호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자성어죠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나라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선왕이 자신의 재상 소해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방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재상 소해휼이 그렇게 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나라 출신 강위라는 사람이 소해휼이 정권 잡고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호랑이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죠 또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먹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꾀를 냈죠 뭐라고 그러냐면 천재께서 오늘 나를 모든 짐승들 중에 으뜸으로 만들었다 네가 나를 잡아먹는 것은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죠 호랑이가 그러니까 내가 증명해 볼게 너 나 따라와 봐 내가 갈 때마다 모든 동물들이 나를 무서워하면서 도망갈 거야 그래서 그런가 하고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여우 뒤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진짜로 호랑이가 보니까 여우를 보고 다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호가호위라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해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당신 선왕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우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내 권한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나의 권위 때문에 무엇이 된 거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인들이 별로 반응 안 하면 착각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반응을 많이 하면 착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 늘 설교자는 그래서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목해자를 깊이 만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아까 호가호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좀 크리스찬 버전으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런 것도 위험한데 어떤 사람은 여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신이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늘 힘들어요 늘 아파해요 자기 보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갈 때마다 상처받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늘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제발 나의 권위를 사용해라 믿고 권위를 사용해라 이것이 우리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과형해서는 안 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름도 인마누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대상은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나를 바라보면 안전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앞에 다가오는 나보다 더 큰 무서운 짐승들을 향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내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우리에게 나가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너무 가까우셔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빈 벽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자 함 아닙니까? 제한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 주님 놓치지 마십시오 더 큰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 없이는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1969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설교학의 대가였던 크레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 세교훈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타이틀의 책을 냈어요 As one without authority 권위 없는 자처럼 그게 현대 설교학의 방향을 바꾼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기존에는 설교하는 자의 포지션이 그 권위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 자리가 권위를 제공한다고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권위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권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단 말이죠 착각한단 말이죠 우리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이 전 가득 우리의 삶 가득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 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귀신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이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회당 밖에 귀신들린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회당 안에 그 자리에 귀신들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설교할 때 소리지는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요 우리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태복음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맞춥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찾아보니까 라비요 거의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때로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고난 이야기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말하자마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그 이야기 안 해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라비요 선지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귀신들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귀신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예요 귀신같이 마칩니다 하여튼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소리 빡 지르면서 이제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는 어쩜이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 가운데 득실득실 하기를 원해요 왜? 첫 번째 목적은요 가르치는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단 목표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누구한테 이제 집중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누구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뭐라고 하는지 그냥 들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스터 티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예상치 않았던 상황 우리 주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없었겠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전부 다 자신의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예배당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장놈이 나서서 그 사람을 끌고 나가고 예배가 완전히 아수라랑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진정해야 되니까 찬송과 맷장 부릅시다 이러면서 진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셔서 바로 티칭으로 연결시킵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집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몰락하는 거야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누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네 명의 제자들 이제 감이 좀 잡혀오는 지지 않은 거야 그렇구나 주님께서 가시는 발걸음 발걸음 선포하는 말씀 말씀 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이 바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방해공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둔하게 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작 바라봐야 될 권위 있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이 문제보다 더 귀한 거라고 바라보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 아닙니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데 더욱더 갈등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의 나라가 잠재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때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단의 나라의 잠잠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물러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권위 있는 권한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잠재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단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정신세계 가운데 침범해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내젖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프닝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특히 마가복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도래하면서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제자들은 바라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소리 지르고 외치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잠잠하라 명하십시오 우리 불신앙을 잠재우고 우리 연약함을 잠재우고 우리 죄된 모습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푸른 선교교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멀어도 좋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우리 몸된 교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면서 지옥사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 속에 보여지는 겁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 기울이십시오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음성 붙드십시오 고요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모든 것이 상황 종료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극적 교육 효과의 완성 다시 원래 초점 맞췄던 데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려고 했는데 방해했던 걸 다 물리치고 다시 한번 고백하잖아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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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새 교